더 충격적인 게 우리 10대, 20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통받고 답답했던 10대나 20대, 30대들이 많이 가서 한참 정말 우리가 꽃다운 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나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숨졌잖아요 그게 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는데 저는 이번 사고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재난안전관리법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일 곳에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 이미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용산구랑 경찰도 파악을 하고 다 파악을 했고 본인들도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된 것은 처음에는 경찰 200명 배치했는데 나중에는 137명 그것도 주로 마약 단속이죠 그러니까 정복으로 입은 경찰관이 58명에 불과했죠 정복 입은 경찰관은 58명이라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전대책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정복 입은 58명도 입구에서 안내한다든지 주차나 교통 교통 통제 그런데 그 교통도 예를 들면 교통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단일 공간 확보하는 통제야 되는데 2017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취했던 공간 확보하고 일방통행만 해서 엉키지 않게 하는 조치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됐더라고요 전혀 없었잖아요 정복 경찰 58명도 제가 보기에는 안전보다는 오히려 보행자의 안정 그 축제에 모이던 사람도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의 온활한 통행 같은 거 또 입구에서 안내 정도만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이제 조금 토요일 날에 충격 일요일 날에 충격이 가시니까 오늘부터 언론들도 진상규명 그다음에 책임이 나오는데 경찰도 공무원들도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도 단 하나의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책을 세운 게 마약하고 청결 코로나 이 분야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관광특구 관계자가 경찰서장 경찰 관계자 앞에서 사전 통제 대책 길이 좁고 경사가 심하니까 일방통행오락은 아니면 2017년도에 그랬다면서 서울시는 아예 통행을 금지시켜버렸다면서요 위험한 데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좁고 위험한 길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우회하거나 일방통행을 하면 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죠 도대체 이건 안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조치 그리고 이태원에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도 5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인파가 되었죠 그러면 올해 10만 명으로 예상한 것도 저는 예상치 들여다보는데 최소 두 배가 아니라 한 서너 배가 온다고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가 극심할 때 5만 명인데 지금 3년 만에 거의 풀렸는데 실제 지금 지하철에서 내린 인원이 13만 명이 넘고 승하차 해놓으니 그 다음에 거기를 지하철만 갔겠습니까 버스, 여러 가지 요즘에는 대한이동기구, 도보, 자전거까지 하면 20만 명 안팎이 모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광암광장의 집회, 행안부 장관이 집회 탓을 해서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광장의 집회는 집회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거나 숙달되는 경우가 많고 주최 측이 굉장히 안전질성을 유지하고 또 광장 엄청 넓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도 사고가 잘 안 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광장에는 몇천 명씩 보내요 경찰을 과잉 진압하고 탄압하려고 괴롭히고 집회는 오히려 최소인원만 뱉죠 물론 집회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안 갔다는 거 아닙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합니다 이승민 이야기가 너무 심각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15만 명이 가깝습니다 15만 명 그다음에 소방대에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동네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대로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아는 안전질서요원도 있고 민간 방범체한대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20만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이승민의 끔찍한 거짓말은 이상민 윤석열 오세훈 등은 지금 본인들이 사전대책 안 하는 걸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상민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예년 수준으로 모여드는 거로 파악을 했다 벌써 잘못 파악한 거에 대해 사과도 없어요 그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관심에 병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막을 사고 아니었다 이런 책임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전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고 또 그 뒤에 소요와 시위가 있어서 경찰 병력의 분산된 측면도 있고 셋 다가 다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예년 수준 모여든다 관측 잘못, 대책을 잘못했어요 예년 수준은 아니라 훨씬 많이 모인 거죠 지금 작년에 비하면 4부 정도 모여버린 거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도 3, 4만 명이 도운 거니까 지하철을 기준으로만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사실상 무능과 무책임의 죄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명이나 몰려드니까 예전 수준으로 10만 명 몰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 수준으로 옛날 박원시장 시절이라든지 지금 2021년도에도 1,000명 넘게 투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주 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는 확실히 안전요원이 110명 정도 아니 1,100명 정도 그때 일방통행했다는 거죠 일방통행도 하고 도로통제도 하고요 안전요원도 1,100명 그리고 인원은 실제로는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몰려들었답니다 100만 명 넘게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통제 그다음에 안전지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우회를 한다거나 일방통행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한다거나 제가 좀 이따가 무정차 통과하는 중요성은 2010년 촛불혁명 때 실제 2010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 보이셨을 때 한번 압사까지는 아니어도 광화문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나오는 경사로 있죠 이수인 동장 유일한 경사로 관해서 광화문광장에 광화문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는 이수인 동장 있는데 거기서 압사사고 위험이 감지돼서 저희가 셔터를 내리고 무정차 통과를 긴급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협의회에서 저희가 잔전분해한 도요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거랑 대비해보면 얼마나 윤석열 오세훈, 이상민, 용산구청장 등이 대책을 안 했었는지 극면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직접 실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하철 공사는 협의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년 수준 못일 거라고 그랬다 그런데 예년 수준의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박원수 이장 시절이든 용산구가 2주 전에 했던 그러니까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 해놓고 본인도 왜 병력이 이렇게 경력이 적었냐라는 지적을 받을까 두려웠는지 느닷없이 광화문광장에 알다시피 서울 전역 곳곳이나 광화문광장에 집회가 많다 그런데 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자들이 소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소요와 시위가 있었다 소요가 박 기자님 언론인들이 소요 언제 때 쓰죠? 소요라는 말 소요라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집회 시위 때 쓰나요? 요즘에 안 쓴 자세 소요가 소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소요는 폭동식 집회를 소요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란이 발생한 비상사태 이게 소요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을 저자들이 광주 소요 광주 사태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소요라는 말 안 쓰냐 많은 분들이 생소했을 거예요 현장에 기자들이 생소해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따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소요라고 하셨냐 그래야죠 지금 집회 탓이냐는데 따지지 않는 것도 웃겼지만 저는 소요라는 말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소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주항쟁 6월 대항쟁 이럴 때 군사득지 정권이 대규모 소요사태 그래서 계엄령의 계기로 삼거나 쿠데타에 빌미를 주거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요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그 평화로운 집회 10년 극우단체들이 깽판을 치는 집회도 있었지만 우리는 소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 평화로운 집회를 국민축권에 모이는 걸 이상민이 소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벌써 얼마나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불혼식하고 탄압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경력이 부족했다는 불필요한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15만 명이다라는 엄청난 일꾼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민간 치안요원 민간 방범대요원 아시죠? 밤에 순찰 도는 우리 민간인들 경찰 아저씨들 말고 경찰 아주머니 아저씨들 말고 선생님들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의용소방등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는 일이에요 만약에 시위에 자기들 바뀐 대로 5천 명 왔다 갔다 쳐도 원래 집회나 시위 대응요원하고 또 민생치안요원은 또 다릅니다 교통과 그다음에 생활경제과 경비과 정보과 다르죠 저로 집회에는 정보과 직원들이나 기동대가 오고요 서울에만 기동대가 수백 수천 명 있습니다 1기동단 2기동단 해가지고요 윤석열 지켜주는 데 경력 700명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의 경호에만 700, 700, 1500명 정도 씁니다 경호하고 교통통자인데 700명 대통령실이 용산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배기경비단 하는 데 한 1500명 된다고 지금 학원 되고 있어요 거기도 거기에 인옥을 많이 빼가지고 사고 났다는 건 비약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국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오느냐 아니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왜 10만 명이나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는 게 뻔한데 58명이 뭐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열받아서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 경호하고 질문실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진짜 국민들이 사고 난 데는 신경 안 쓰냐 그다음에 인력이 적었다고 용산서에서 계속 인력 보관했는데 보관 안 해주는 게 뉴스가 나오는 거 확인된 거예요 그럼 진무실에서 너무 많이 데려가서 그런 거네 불필요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700명이나 또 상주하는 경비력이 1000명이 넘고 그런 거네라는 이야기 나오죠 일부 비약이 있지만 그걸 지정하는 국민들을 비난할 건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지역 간다고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다는 게 집회 탓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팩트체크 집회 탓이 절대 아닙니다 집회는 항상 있었잖아요 집회 한 날 항상 축제도 같이 있었고요 어느 지역이나 그때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고 인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회가 대규모 집회가 있다면 집회는 집회대로 대규모 축제 있으면 대규모 축제대로 각각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집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본인들 말로도 한 5천 명도 안 왔어요 6천 명 얘기했대요 6천 명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6천 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 집회가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빵이 어디서 해서 시위에 6천 명이 집회에 6천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나중에 이 자들은 지금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지들 말로 지난주 토요일날 1만 8천 명 이번에 1만 명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추사는 지난주 토요일날 30만 명이 논 이번에 추사는 6, 7만 명이잖아요 그 말한 5천 명, 6천 명이 뭐냐면 경찰이 그 정도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 경찰이 그 정도 왔다는 겁니다 경찰이 6천 명이 왔다고요 왜냐하면 저희만 집회한 게 아니고 다른 극우단체 집회도 있었으니까 많이 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5, 6천 명까지는 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5천 명이 왔다 쳐요 그런데 그 5천 명 5천 명이 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 축제 대규모 축제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서울시가 몇만 명이 더 있다니까요 공무원 소방대 의용소방대 경찰 그리고 경찰도 주로 민생차는 누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죠 교통계 그다음에 또 생활경제 생활질석과 그렇잖아요 코로나 예방하고 이런 데는 했잖아요 안전위생과 이런 부서들 다 있잖아요 경찰에도 다 있거든요 구회도 있고 그 사람들만 용산회에서만 잘 모았어도 아니 이태원 축제에 1,000명을 안전위원회에 배치했잖아요 그 전죄는 2주 전에도 우리 집회 크기였잖아요 바이든을 들리면 다 모여라 그랬죠 웬만히 모였죠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경력이 그리다 갔다 거짓말 집회에 많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도 6,000명 정도 했는데 실제 제대로 봤을 때는 6,000명도 안 돼 보이고 설령 5,000명 정도 왔다 하더라도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이면 2주 전에 1,000명 정도 배치된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들이 했어야죠 그리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지역축제 매뉴얼이라는 걸 각급 지자체 다 배포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대규모 축제가 물론 주체자가 주체자가 있는 경우는 주체자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안전대책을 새로가 돼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체자가 없어서 협의를 안 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자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질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집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체자일 때 안전대책이 엄청 세우잖아요 저희 자봉단 수백명 현장이 있었잖아요 주체자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기자님 우리의 청자 여러분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조치하는 사람이 없구나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더 무질서할 수 있겠구나 자봉단도 없겠구나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건 이미 재난안전관리법이나 헌법이나 지방자치 보면 주체자와 상관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체자가 있는 행사에만 안전을 투입하라고 대가 써졌잖아요 위험이 예견될 시는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취지로 주체자가 있고 없고는 하나도 우리 헌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전환연합해 주체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일부 매뉴얼에 주체자는 협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체자가 없는 행사였다 변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삼척동자라도 주체자가 없으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더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무질수하게 더 무질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트위했어야 되죠 그런데 예상도 제대로 못했고 예년 수준에 좋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유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2주 전 또는 예년 수준에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갑자기 집회 따서라는 건 너무나 비열한 짓입니다 집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집회는 매년 매주마다 항상 있었어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축제도 매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 두번째의 유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